아 이거 이제 다음 내 차례지 먹을 적 불가하시죠? 물 한 번만 주세요 중기 중기? 예 중기 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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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야골아! 지금대로! 이제 둘 꺼요? 응? 안녕히계세요. 어떻게 할 거야. 아 진짜 잘했다. 나 어떻게 되고. 몇 개를 넣어? 어? 어느 시간은 그 뭐야? 어? 어우 세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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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다. 지금 호동이 트레이닝하고 있는 거야 몸을. 들어봐. 호잇. 처음 몰린 거 아니야 너 진짜 몰린거 아니지. 너 지금 진짜 몰린 거 같은데. 대학생 대학생. 자, 가볍게 먹으면 좋겠어요. 몇 킬로컵? 75킬로컵. 찍어봐라, 몸 아프고. 야, 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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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라. 아, 대학생들아. 아, 대학생들아. 자, 어때? 자, 잠깐만. 어땠나? 어? 뭐라고? 아, 크게 소리 해봐라. 그래? 아, 준비 시작. 아, 준비 시작. 준비. 정국 1등이요? 정국 1등이요? 정국 1등이요? 자, K 답배! 플립 다 뺏어요, 小 는! K! 심리전이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동국 대학교 전국 1등이십니다. 형, 제 채널. 어이, 싸구라. 주택이 있는 선수예요? 바로 선수야. 장기전. 까다로운 선수네. 기회가 타고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진짜 쓰름. 빨리 빨리. 자, 이제. 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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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따, 아따. 됐어. 어,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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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님 봐봐라. 교수님도 못 이기잖아. 현역 선수는. 자, 어떤 경기로 하겠습니다. 네 형이 식사하자. 야, 이제 식사하자. 야, 지금 밥 뺴지 마세요. 야, 지금 밥 뺴지 마세요. 아니, 진짜. 안 돼, 진짜. 나, 나, 나. 여기서. 왜? 이거 봐. 들어가시지 말고, 이거. 아파지지, 에이. ろう. 짱.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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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일부러 진 걸 다 알고 있는데 지금 진짜 됐나? 진짜 됐나? 아니 뭐 따로 뭐 이래 해가지고 잘 들렸어요 야식 진짜 다시 한번 해봐 한 번 더 해봐 다시 해? 응 한 번 더 해봐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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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흰 빼나..라고 들었는데 흫핰 으아 으아 흰 빼나 흰 빼나 으아 흰 빼나 아 조금은데 빼나 흰 빼나 응 셋인데 아니 그지 말해 빨리 지금 현재 1등이신데 아직 느끼기 시간이 거의 현역같은 느낌이세요? 네 어 네 오 오 오 오 오 진짜로 진한으로 해볼까 예 어 진짜로? 진짜로 그럼. 위빈 위빈. 위빈 위빈. 이제 안 와준데이. 알겠습니다. 옳아. 10년째. 위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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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빈을. 음나 않고프는데 제Sm AAA DAVID. 위빈 마음대로 시청자분들은 잘 알게. 한 번만 얘기해주세요. 아직까지 제가 시합 나가서 잡으면 아니 잡는 사람들이랑 힘이 비슷한 것 같고요 지금 현역 선수들이라고요? 네 안 땋습니다 그러면 약간 그 스킬이나 노하우가 느껴지는 거고요? 네 노래를 하세요 잡으면 확실히 그 선수들 팀 아버님 아버님 할아버지 할머니 씨름을 사랑하시는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 여러분 안녕하소 지금부터 전 세계의 대결 씨름기 레전드 이만기대 깨호동의 멋진 결승전을 시작하겠습니다 가자 풍사법 씨름기 레전드 각자 시작하 Schnee 진기 레전드 순기 레전드 국인 레전드 진기 레전드 중기 레전드 최 teams 그냥 씨름기의 알코옹! 전화장사 5회! 백두장사 7회! 1박 2회 큰형님 씨름기의 알코옹!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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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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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GeschäTS 파이팅! 그렇다! 파이팅! 파이팅! 20년이 지나서 처음으로 모래판에서 그분이 만났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이만기 교수님께서는 나이도 지긋하게 좀 연세도 있으시지만 사실 5판 3성 소재를 하기 위해서 체력적인 부담감이 많으시거든요 누가 봐도 강호동 선수가 약 유리한 가운데에 진행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이해해주시고 합시다 지금 사실 체력적으로 비슷한 상태인거죠 일단 연습격을 통해서 힘이 많이 빠졌고 타방송 녹화하시고 사실 뭐 1박1 녹화 전에 밤을 새고 지금 달려왔는데 오우 삽바싸움이 집중해줘야겠습니다 자! 순수님 화이팅! 순수님 화이팅! 강호동 화이팅! 됐습니다 자 외부로 오세요 순수님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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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서 좋지. 됐다, towels. 안간다, 뭐였지. 얼굴칩 한번도, 털이 더 unlikely. 유선아 파 오, 잠시만요. 오, 잠시만요. 다시 해야되면 안 돼요. 우리가, 우리가 할 게 있잖아. 어, 정말. 진짜. 와, 확실히 호동이 형이 얘기한 것처럼 몸에 힘 빼는데 3년 걸렸었잖아. 아직도 힘이 들어가 있네. 아니, 야. 아니, 나 실험에서 저렇게 서서 해도 되는지 모르겠어. 나 호동이 형 저거 처음 봤으셔가지고. 이렇게 해도 되는 줄은 몰랐어요. 이렇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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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오. 눈이 아니다. 자, 60초 방금 해보겠습니다. 자, 현재 14초째 치고 계십니다. 자, 정확히 20초를 지나고 있습니다. 정지한 40초. 42초째 지나고 있습니다. 자, 10초 남았습니다. 자, 10초 남았습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형 머리 좀 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머리 좀 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와, 정말 안 돼요? 와, 이거. 힘이. 힘이 아직까지는. 너무 많이 남아 있네. 왜? 예? 예? 힘이 빠질 때 못했는데. 예? 아니, 힘이 아직 너무 많이 남아 있어요. 하하하하. 아니, 힘이 아직 너무 많이 남아 있어요. 진짜. 그냥. 제가. 야. 내가 볼까? 형, 15초 남의. 재ú, 1, 2, 3. 물건, 1, 2. 유, 2, 3. 아, 개쌤님. 많이 뺀 것 같은데 더 무겁네 지금 이거는 사실 두 분이 씨름장에 앉으니까 약간 예능보다 약간 약간 스포츠로 봤더니 진짜 무슨 말을 못 꺼내 진공상태야 그냥 여기 어우 감동적이 되고 떨린다 일단 다리 잡자 아직 안 잡았습니다 아니 다리 힘을 힘 살짝 조금 너무 많이 배운다 계속 이 심리를 해봐가지고 야 중심이 이만히 잡으면 되나? 똑같이 잡았습니다 야 진짜 자 화이팅 άλ borrow 화이팅 놀라서 조선호 화이팅 회장님 파이팅 신뢰 참 자기 네 어희 왜 해놔봐 땡 어흑 어흑 아흑 으흑흑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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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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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심각해 왜 이렇게 누르면 너무 아파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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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수고 많아 수고 네 알겠습니다. 목 좀 드세요. 아 저희 선수한테 보시면 안 되거든요. 괜찮으세요. 한판이야. 괜찮은 한판이야. 한가지만 전화 드리겠습니다. 두 분의 건강한 노릇을 위해서 3판 2승만 3판 2승 5판 3승은 못해 3판 2승 3판 2승 3판 2승 4판 2승 오늘 2경기 현재 1대0으로 우리 이만기 전시께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잠시 후 두 번째 경기 6분 후에 만나뵙겠습니다. 5판 2승 5판 2승 4판 2승 4판 2승 5판 3승 6판 3승 5판 2승 5판 4승 자 이번 경기를 김한기 교수님께서 이기게 되면 2대0으로 저희 MC팀의 강호동 선수가 패배하게 됩니다. 하지만 어둠이 누굽니까? 역전의 드라마 승사를 잠시 후에 보게 될 것입니다. 장난 아니다. 교수님 화이팅! 자 화이팅! 화이팅! 자 외부로 채워! 뛰어! 근데 20년 만에 잡아보니까 정말? 고ius! 교수님이 화이팅! 놀라운 Rings 한 번만 실패 어허에에에아에에에에에에에 어허에에에에에에에에 Korean 아ardon 아이에에에 월이돈 yeah test trajectory Oft FIRE! 이렇게 해서 임완 교수님 1승 강웅 선수 1승 1대1 마지막 최종 결승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마지막 최종 결승전 하.. 멋있었나? 멋있었어 멋있었다니까 좋아서 FIRE! 저런걸로 힘 빼지 말라니까 저런걸로 힘이 빠진다니까 이거 마지막 파인이죠? 네 마지막 파인입니다 마지막 실험이 진짜 재밌는 스포츠 아 근데 진짜 재밌다 아 진짜 재밌는 감독도 있는거 같은데 캐릭터들이 딱딱 잡혀있어가지고 대박 재밌었나요 아 대단하세요 숨이 가쁘신 줄 알았죠? 도망기 교수님도 응 교수님 아닌데세요? 응? 괜찮으세요? 시청들이요 지금 아.. 지금 그리고 나이가 10살 차이가 근데 속은 좀 좋아 땀을 너무 많이 하는가 이 아기 하... 하.. 아니 예전에는 오븐을 만드는게 줄었거든 하하... 아..시네드로 이런거 어떻게 하는건지 그냥 이렇게 아 예전에도 이런 장면 본거 같은데 형님을 닦아주셨죠? 네 실제 시합할때 한 번 닦아주셨죠? 닦아주죠 왜냐면 땀이나면은 물론 포니도 그렇겠지만 내한테도 미끄러우면 안되니까 영광입니다 마지막 판입니다 아까 대학생 그걸 대학처럼 아잇잇잇잇잇잇 자 해보십니까 됐습니다 아잇잇잇잇잇 아잇잇잇잇 아잇잇잇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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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 2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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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2 아아아아아아아아아 와 눈물 날 뻔했어 눈물 날 뻔했어 야 두 분 다 넘어가면 진짜 멋있었어 진짜 멋있었어요 마지막에 눈물 날 뻔했어요 진짜 어떻게 골 버티지? 네? 넘어가면 진짜 찍어 어떻게 골 버티고 있지? 이제 진짜 마지막에 안 넘어가려고 네 아 힘 좋다 교수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아 제가 처음에 중심을 뺏겨가지고요 그래서 그 선생님 그 집단 그리치기로 하고 이제 마지막에 그 기술을 한번 발휘했는데 어 다리가 그렇게 원래 안 찢으시잖아요 아니 근데 진짜 내가 발라라는 줄 알았어 어떻게 못 찢어져 다리가 어 어 어 어 어 아 아 ieurs 아 이만 교수님 정말 대단함이다 제가 하셨습니다 다 맡아보세요 다 맡아겠습니다 다 맡아보세요 다 맡아주세요 상당하네요 신속 경기 실험을 위치해 가는 우리 강호동씨가 정말 연예계에서 정말 1박 2일 팀이 이렇게 또 옛날에 향숙이었습니다마는 이렇게 찾아오셔서 우리 실험을 다시 한 번 더 살릴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말 너무 좋습니다 아마 우리 국민여러분들 시청자여러분들은 본인 당사자 강호동이 아니고 서로 느낄 수 없을 겁니다 제가 키가 죽을까봐 제가 키가 죽을까봐 두 분째판에 인위적으로 저에게 한판 양보해주는 모습을 보면서 진정한 그야말로 천하작사가 아닌가 제 마음속에 생각이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다 알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 우리 실험도 많은 사랑 해주시고요 앞으로 우리 유정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씨름 대학생 후배들 중고등학생 우리 초등학교 후배들 정말 우리 국민여러분으로 해서 정말 몸을 사르지 않고 자선을 다해서 멋진 스포츠를 펼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자랑 대한민국의 자랑 씨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백여러분들 신청여러분들의 씨름사랑도 다시 한 번 더 이만기 선배님과 더불어서 정식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씨름 잘 부탁드립니다 그 마지막 자 끝났어 밥 먹겠습니다 우리 한 번 하시고 계산하다 나 다 사보는데 돈이 얼마 남았까? 괜찮습니다 우리 못 먹는 거잖아 우리 못 먹는 거잖아 아니니까 모르고 있어 그런 얘기 했으면 모르고 있으니까 박원 선생님 잘 먹겠습니다 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강원호 씨 원래 원래 식성이 안 되신 게 아니죠? 오잉 오늘 강원호 씨의 상호만이니까 오늘 상호만 주실 수 오늘 저리 먹어도 되는 거예요? 다 먹어요 진짜로? 진짜로 먹어도 돼요? 혹시 오늘 아침에 보복은 아니죠? 왜요? 왜 그런 보복을 합니까? 형 콜라 사이드 음료수 좀 시켜도 돼요? 보복을 안 해도 돼요. 네, 실례지만 수고하셨습니다. 아쉽더라 병성에 모기를 많이 먹어서 별로 많이 안 먹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그 유명한 씨룸부 의식 의상의 의식입니다. 아쉽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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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기 가봐 하나 주세요 너한테 3개 먹니? 5개 먹어? 3개 3개? 5개 6학년입니다 7학년 3학년 밥 4그릇 꾸준한 극이 근데 지금 4학년 7, 4kg 7, 4kg 160에 100이면 15으로 모인다는 점점 240 정도의 점점 240 정도의 점점 240 정도의 점점 자 한번 상대 가봅시다 도전 진짜 잘 봤다 나한테 처음 봤어 너 챔피언이야 형이 봤을 때 항상 맛있게 보여줄게 아니 골 돈이 너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아유 자 네 고맙습니다 맛있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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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좋은 기호판 채 Escape 미리 다 참아서 되세요. 잘 먹었습니다. 한 거 쪘어. 쪘어? 얼마나 했어요? 얼마나 했어요? 160이면 되겠습니다. 160이면 되겠습니다. 160. 진짜요? 고기 160인분 먹었습니다. 고기만 실제로 160인분이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짜 160인분. 아무튼 오늘 그거 제대로. 씨름부 해식. 제대로. 160인분. 우리 서른 명도 안 돼요. 서른 명도 안 돼요? 맞아요. 형, 미국 한 번 갔다 오시겠는데요? 교수님 많이 드시는데. 교수님 덕분에 고맙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예. 제가 오히려 기분 더 든든하고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들은 영원히 기억할 거라고. 왜냐하면 최후의 우리 강호동씨가 선배가 저녁을 사고 있잖아요. 이야. 이게 오늘. 꿈보다 회복이래. 아니 진짜 돈을 떠나서. 이 친구들의 희망은. 바로 강호지한테 갈 거예요. 감사합니다. 162인분 먹으니까 이거 사탕 이렇게 가져가서.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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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정이요. 이거 100면이 아닌데. 괜찮습니다. 사탕은 미국에서 반가운데. cooled지는 않습니다. associatedов BAs Tiki-taka a little more